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홈런타자 타격왕, 홈런왕, 핫점왕을 석권한 최초의 트리플 크라운의 주인공 프로야구 선수로서 이만수 감독은 최고의 명성과 인기를 갖고 있었지만 점점 성적이 떨어진 그에게 찾아온 것은 후보 선수와 방출 두 단어였고 결국 미국으로 도피하듯 떠나야 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안 되는 이런 마당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원서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너 영어 잘해? 영어도 못하지? 입에서 마를 냄새 나지? 김치 냄새 나지? 너 한국 돌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그거 영어 못한다는 그거 때문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막 하여 이런 마당에서 다음 날 제가 또 운전해 나갔어요 소가 도서장 끌려가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운전장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좌절과 괴로움 속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고 결국 그가 속해 있던 팀을 지역 우승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이 우승을 하고 에이전트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너 매저리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요 3년 만에 메이저리그 코치를 보낸답니다 또 다른 시련 속에서도 그에게 하나님이 메이저리그 우승이라는 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희 고행팀에서 콜이 왔어요 들어오라 또 저는 외국생은 또 지치고 또 수많은 팬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구단에다가 사표를 제출했어요 나는 한국에 돌아간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삼성에서 계약했던 것을 어떤 거라고 하겠다고 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입장 그 다음에 미국에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국제 미화가 됐습니다 이런 파란 곳에 있는데 구단에서 코치들이 알았어요 코치하고 감독이 이만수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그 선수와 그 코치하고 같이 하고 싶다 그래요 제가 없던 자리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월드 시리즈 우승하면서 정말 세상은 이게 내가 꿈에만 그렸던 메이저리그의 우승까지 하는구나 제가 만약에 2003년도에 한국에 돌아왔다면 이 월드 시리즈의 우승은 맛도 못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이만수 감독은 야구 전도사가 되어 저 먼 이국당 라오스에서 야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구 전도사가 된 그가 당신에게 전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힐링 스토리 이만수 감독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중국 항조 아시안 경기 끝난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거기 보름 동안 있다가 여기 온 지가 한 4일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오늘 우리 송도님한테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한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가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장세 전에 선택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세상의 명예와 인기와 재물 저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높아지고 인기 있고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하고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재물, 인기,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을 가까이 입술론 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그렇지 않았어요 삶이 그런데 지금은 다 나눠줍니다 남을 위해서 저기 동남아 라오스 내려가서 말도 안 통하고 어린아이들한테 다 나눠줄 때 아까 동영상 보았지만은 월드시리즈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우승할 때 무려 88년 만에 우승한 겁니다 88년 만에 그런데 그 88년 만에 우승할 때보다 이번 중국, 항교, 아시아 대회에서 라오스 팀이 사상 처음으로 1승했습니다 그런데 그 1승이 월드시리즈 우승한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라오스 들어간 지가 올해 10년 됐습니다 10년이 됐기 때문에 아시아 대회를 두 번 참가했습니다 4년마다 옵니다 제가 4년 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경기를 했는데 두 경기 다 꼴등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시아 대회를 출전하는데 그 출전하는 수많은 선수들과 나라들이 목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목표 하나, 뭐냐?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승이 목표였습니다 왜? 첫 승 하면 제가 팬티만 입고 라오스 대통령 한 바꼬 뛴다고 공략했습니다 제가 뛰어야 됩니다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날 라오스 들어갑니다 들어 가기 때문에 그건 사회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허락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몰라요 허락을 한다면 제가 팬티를 입고 또 세계 톡삐감이 됩니다 그만큼 라오스에서는 첫 승이 중요했습니다 그 첫 승이 라오스에서 국의 종목에서 사상 처음으로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라오스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일선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야구 선수들이 라오스는 사회주의 나라입니다 90% 이상이 불교입니다 그리고 토속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는 1.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 기독교를 제일 탄압 심하게 하는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라오스 들어간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때 선수들하고 일반 사람들은 믿질 않았어요 그때는 송교사님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야구라는 것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한테 그 달란트인 야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한테 야구를 가르침으로 해서 보금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하던 그 대표는 대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송교사입니다 그 이중 잡을 갖고 있어야 돼요 송교사라고 하면 라오스는 바로 추방당합니다 그 대표인데 그 송교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안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야구라는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보금을 바로 전하게 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40도 됩니다 40도 평균이 40도예요 그 도운데 야구를 하고 스킨습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마음 문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도 안 믿던 송초들이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백 명이 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손수들이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저희 교회에서 한국말로 찬송가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놀란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라오스에서 야구를 전파할 때 대한민국 수많은 언론에서 저보고 미쳤다 이만수 드디어 미쳤구나 그랬어요 왜?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구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일 못 사는 라오스 세계 경제 139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야구를 전파한다 하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이렇게 아시아 대회에서도 첫 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왜 제가 소두에 아시아 대회를 이야기했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아픔과 좌절들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항조 가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제가 현장에서 보았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울어요 눈물이 그냥 저절로 안 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간증하러 오기 전에 호텔에서 한 3시간 이상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상하게 간증하러 오는데 제가 처음으로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제가 하나님을 직접 그라운드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할까 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이만수는 야구하고부터 지금까지 엘리트 코스로 왔다 그래요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아픔과 좌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번 죽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머리를 반으로 짜겠던 사람이에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자한테는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세컨드 라이프로 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지금 함께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하나님한테 제일 감사하고 지금도 너무나 고마운 것이 뭔지 아세요? 와이프입니다 와이프를 제가 하나님한테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선물 받았지 않았다면 저를 이렇게 간증 못합니다 제 인생에서 어떤 것보다 와이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한테 제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할 때 보면 이만서 8불출이다 그래요 괜찮아요 제가 좋은데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아세요? 야구입니다 야구 하나님은 저한테 야구라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유명하다고 해서 천부적인 소지를 갖고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했죠 저 키가 175밖에 안 돼요 요즘 한국 프로야구 평균 키가 182입니다 작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천부적인 소질이 요금도 없어요 다 뭐냐 후천성입니다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놀라시킵니다 제가 야구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야구했어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야구하다 보니까 1년 후 유급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4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11년 동안 11년 동안 하루 평균 4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지금도 6시간 이상 안 자요 그 습관 때문에 그 제 별명이 원래 독종이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은 젊은 선수로 보이죠 제가 할아버지인데 제가요 손수 시절에 제가 얼굴이 원래 요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만수로 바늘을 팍 쑤셔도 피 한 방울 안 난다는 정도로 독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딱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사랑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요술단지가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운동선수 사업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의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해도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보다 바깥이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아름답습니다 더 재미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을 등지고 교회를 안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믿는 사람으로서 말은 번지르게 하는데 행동은 신앙인처럼 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질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저 사람 보면은 아 신앙인이다 누가 봐도 신앙인이다 그렇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 이북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지급 군인입니다 그 호랑이 이상사 그래서 마지막 배치된 곳이 대구였어요 그 제가 대구 때부터 이렇게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릴 때부터 힘이 셌어요 신앙생활도 안 했기 때문에 동네에서 1등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중앙길을 딱 들어갔어요 중앙길 딱 들어갔는데 친구 따라 이렇게 야구하고 싶은 사람은 운전장 나와라 했는데 저는 이제 공부한다고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지금이나 옛날이랑 똑같잖아요 수업 안 한다 하면은 다 나갑니다 저도 친구 따라 이제 이렇게 운전장 딱 나갔는데 그게 계기가 됐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 해 야구 선수를 스카웃을 안 했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1학년을 이제 야구 선수가 없으니까 선수를 뽑아야 돼요 근데 제가 달리기 했는데 좀 잘 뛰었습니다 지금은 느리지만 그때 1등이었어요 딱 해가지고 이제 합격했어요 달리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간문이 이제 캐치보라는 거예요 볼을 딱 던졌는데 눈 감고 딱 했는데 잡았어요 아 그 야구할 운명이 됐어요 아 그 야구할 운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됐습니다 합격돼가지고 딱 했는데 맨날 제가 하는 것이 선배다 그러니까 선배 물 떠다 주고 그라운드에 돌 줍고 맨날 그런 거예요 지금은 빠따로 때리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빠따로 엉덩이 하루 세 방씩 안 맞으면 밥맛이 없었습니다 다음날은 꽃배기를 맞아야 돼 진짜 많이 맞았어요 엉덩이 크지요 야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루 4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런데 1년하고 2년째 되니까 실력이 안 자라는 거예요 3년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저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최고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저희 때 고교 야구를 못 따라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고교 야구는 프로야구에 더 잘했었다 인기가 그리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를 대구 상구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가 또 제일 잘했어요 대구 촌놈이 야구만 하다 보니까 연애도 못했습니다 옛날에 연애하면 제 가정 갔습니다 제 가정 그런데 그것도 못해봤어요 하루 4시간밖에 안 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냐면 그 당시에 고교 야구에 전국에서 팬 레터 했죠 편지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건사님 보냈지요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만큼 받았는데 제가 한 번도 못 받아 봤어 아버님이 학교 왔어요 그걸 다 수거해가지고 불로 다 태아봤어 그래서 제가 작은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빨리 대학생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대학생 되면 미팅 하고 싶었어요 미팅 그런데 대구 촌놈이 드디어 한양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한양대학교에 나왔습니다 한양대학교 대구 촌놈이 머리 빡빡하고 한양대학 닦으니까 와 미인들 다 있네 오 진짜 예뻐요 대구만 해도 촌스러운데 서울 닦으니까 세련되게 옷 입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정문을 제가 이렇게 걸어가서 닦았는데 어! 제가 태어나서 제일 예쁜 여자 봤어요 그 여학생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쫓아가서 쫓아가서 똑똑똑똑했어요 딱 보기에 안녕하세요 데이트 합시다 제가 첫 마디에 그러니까 여드름 빡빡빡 나고 머리 짧고 얼굴 꺼먹고 눈은 이래 되니깐 그 여학생이 얼마나 예뻐요 저를 탁 보대만 캥! 가대만 가까봐 오! 그때 저는 태어나가지고 여학생한테 태자는 처음 받아봤어 그 당시에 우리 건사님 아시죠 저 진짜 줄 섰어요 줄 엄청 줄 섰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한테 태자 맞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든지 제가 다음날 아침에 그 여학생 오기만 기다렸어요 딱 기다리니깐 그 여학생 진짜 왔어요 딱 와서 제가 또 쫓아갔어요 딱 딱 똑똑똑똑똑 하니깐 그 여학생 딱 보내고 어머나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데이트 합시다 하니깐 그 여학생이 데이트 받아주면 되는데 또다시 하니깐 갔어요 그 제가 별명이 뭡니까 독종이었어요 그때 제가 한 달 동안요 그 여학생 쫓아다녔어요 그 여학생이 장안동 살아 서울 쫓아다니고요 새벽마다 갔어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이렇게 말해 이야 정성이 가륵하다 그래가지고 데이트 신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데이트하는 데가 장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한양대학교 앞에 보면 파리다방이라고 있습니다 파리다방 그 옛날에 다방이에요 다방 파리다방이 딱 있는데 그 여학생이 이제 떡 안였는데 그 여학생이 커피를 시키더라고요 커피를 그 저는 커피를 태어나가 처음 봤어요 그때 아시잖아요 숭룡 저는 숭룡만 먹다가 커피를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미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 두 잔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학생이 딱 마시게 저도 따라서 쫙 마시다가 기겁을 했는 거예요 막 너무 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설탕을 다섯 푼 프리물 다섯 푼 이렇게 하니까 뻑뻑 한 거예요 너무 맛이 없어 근데 딱 그런 거예요 이제 무슨 이야기 하나 딱 보니까 제가 죄송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사실 여학생 앞에만 있으면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래 안 보이죠 그때는 진짜 순디였어요 여학생이 앞에 덜 쓰니까 막 얼마나 가슴이 두두두두둑 하는지 막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하고 인터뷰하는 기자들이 이만수하고 인터뷰하기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단답행으로 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저하고 인터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 여학생이 있는데 제가 단답행으로 응 응 이랬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저한테 첫 마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세요 첫 마디가 저보고 교회 가세요 이렇게 가는 제가 다 교회는 무슨 교회 교회 갈 시간이 있으면 내가 야구 연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가만히 있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이렇게 생기는 게 그때 또 뭐 한 2, 3일 지났어요 또 만났어요 또 만났는데 또 첫 마디가 돌아오는 주일날 아니 그때는 주일날 안 그랬어요 돌아오는 일요일날 저와 같이 교회 갑시다 그래 그래서 제가 막 죄송합니다 재수 없어 가지고 무슨 교회는 교회 안 간다 딱 딱 그러니까 또 지혜롭게 말을 안 해 이게 몇 년 간 줄 아세요 무려 3년이 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그 여학생이 최종 통첩을 하는 겁니다 자기와 같이 교회 갑시다 그래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못 간다 그때 제가 그때 제가 속으로 마음을 좀 있었어요 첫사랑이니까 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여학생하고 딱 그랬는데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일어서디만 안녕히 계세요 더 이상 안 만나겠습니다 그럼 갑부는 거야 그저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데이트 하는데 딱 자기와 같이 교회 가면 데이트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데서 알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라 그래서 그 여학생이 원래예요 그 여학생이 예쁘게 많이 했지 별로 그게 뭐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여학생이요 지금 저 와이프입니다 제가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 여학생이요 그렇게 존도했는데 연약한 한 여인이 믿지 않던 저희 집안을 모두 존도했습니다 그리고 처가집도 장인 장모님 언니까지 모두 주님을 존도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멋진 막내딸입니다 제가 이렇게 와이프를 자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우리 집사님 근사님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와이프 이야기하면 저는 솔직히 한 3시간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라오스 간 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SK SK 와이프 감독 제가 잘렸습니다 SK 와이프 팀에서 그래서 제가 방황했습니다 그때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막 고민 속에 있는데 와이프가 그래요 왜 고민하세요 그런 거예요 왜 당신은 감독 생활할 때 늘 언론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감독 생활 끝나면 저 남쪽 라오스에 내려가서 재능 기부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요 근데 제가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근데 와이프는 기억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와이프가 지금 당장 라오스로 내려가라 그래요 근데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평생 야구밖에 안 하다 보니까 라오스가 어딘지 몰랐어요 그쵸 인터넷으로 라오스를 막 찾았어요 라오스를 딱 찾으니까 깜짝 놀랬던 거예요 그 나라는 사회주의 나라 우리처럼 쉽게 말하면 공상국가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나라는 90% 이상이 불교 불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나라는 야구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야구란 단어 자체가 그 제가 라오스에 들어갔어 야구란 한글로 야구 영어로 베이스볼 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만큼 그 나라는 불모집니다 그 제가 열흘 만에 보따리 사고 라오스로 내려갔습니다 라오스 처음 내려갔는데 대한민국 1960년대보다 못 살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못 살아서 이런 데서 어떻게 야구하냐 처음에 야구 가르치는데 열한 명 왔는데 다섯 명이 맨발로 왔어요 맨발로 그렇게 가난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좀 죄송하는 이야기지만 제가요 멋있게 재능기부하고 보이기 위해서 다시 한국에 컴백하려고 내려갔습니다 제 속직한 심정이었어요 라오스 내려가서 재능기부하고 그 다음에 프로야구 다시 컴백해야지 하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한 달 선수를 하고 한 달 하면서 한국 컴백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한 5학년 된 애가 저한테 와서 저를 탁 안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앗짱 하는 거예요 앗짱 앗짱이 뭐냐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딱 안으면서 이를 말합니다 앗짱 자기들하고 같이 야구해요 그래요 그때 딱 봤는데 태어나고 처음으로 천사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게 했어요 그 학생을 보고 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상은 동남아 동남아 야구 전파하는 것이 나의 삶을 다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도 차이나 반도로 보면 다섯 나라가 있습니다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이 있습니다 이 다섯 나라를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 인생 마지막까지 인도 차이나 반도 다섯 나라에 야구를 전파하겠습니다 야구를 전파하면서 주님 복음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희 입술을 들으셨어요 라오스 라오스 10년 만에 아시아대회 두 번 나갔고 국가대표와 그 다음에 야구협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야구장 돈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멋있는 야구장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베트남에 갔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이 나라에도 야구를 전파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일 심한 2021년도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제가 3월 말에 베트남에 베트남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무슨 배짱으로 있는지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이 심정으로 갔어요 그때 4월 10일 베트남 최초로 야구협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부 사람도 안 만났어요 뭐로 만났냐 동영상으로 카톡으로 다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갑니다 다음 달 11일 달은 캄보드에 갑니다 캄보드에 가서 야구를 또 전파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미얀마로 갑니다 미얀마 가서 지금 그 송교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야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달란트는 여러분의 안락함을 위해서 쉬지 마십시오 잠깐입니다 제가 10년을 딱 보니깐 어제 같았어요 근데 어느새 보니깐 10년이 송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이 땅에서 뭘 했냐 묻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화려하고 멋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 자리에서 주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이프를 그래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하다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프로야구가 생겼습니다 1982년도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삼성 라이온 팀으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해 1982년 10월 16일날 와이프하고 결혼했습니다 딱 결혼하고 나서 제가 야구를 딱 갔는데 그 제가 이제 4번을 치면 제가 3번 타자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장효조입니다 장효조 혹시 장효조 선배 알아요? 저는 야구하면서 장효조 선배만큼 야구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 타격의 달인입니다 달인 그렇게 잘 치는 사람 보면 꼭 안 믿어 거의 이상해요 그 사람이 그 선배가 3번 치면 제가 4번 쳤어요 야구를 너무 잘해 지금 이종우가 이종우님이 잘한다고 하는데 잽도 안 됐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한날은 제가 이런 생각들 했어요 와이프한테 전도도 받고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불탔어요 그래서 장효조 선배가 야구를 너무 잘하니까 저 선배를 전도하게 되면 수많은 팬들이 장효조 선배를 보고 믿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날은 삼성 라이온 클럽하우스에 있어서 제가 찾아갔어요 딱 앉아있게 뚝뚝뚝 하면서 선배님 안녕하세요 딱 하니깐 선배님이 저를 다 밑에서 보고 저는 울에서 인사했습니다 제가 첫마디 이렇게 했습니다 와이프하고 똑같이 선배님 오늘 일요일날 저와 같이 교회 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배님이 저를 탁 고대만 이 좌석이 갑니다 콱 깃땅 때리는 겁니다 저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 저리 가라 딱 하는 거예요 갔어요 그런데 너무 아팠어 그래서 제가요 화가 많이 났어요 때리기는 왜 때리는데 그래서 제가 또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일주일 지나서 그래 또 때리라 하면서 제가 선배님 안녕하세요 5분 들어오는 일요일날 저와 같이 교회 갑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선배가 딱 이랬는데 이 자식 팍 양쪽 볼이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입니다 마 전도는 아무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저리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았더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가 엄청난 불자세요 시합만 되면 옛날에 도구 있으니까 도구다 했죠 도구에 물 뜯어놓고 초 딱 해놓고 이런 물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존도 했으니까 기뜩이 맞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야구하는 선배가 1년 선배가 하나님과 동기동창입니다 그런데 장윤수 선배가 저 3년 선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선배예요 그 선배한테 제가 전도했으니까 기뜩이 맞죠 그러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제가 미국 생활을 하다가 10년 만에 미국 생활 1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처음 갔던 데가 SK 와이번스 팀에서 수석 코치로 갔습니다 그 딱 갔는데 한 번은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전화가 딱 왔어요 모르는 전화인데 여보세요 하니까 만수야 나 장유조다 그래서 제가 전화기다가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했어요 딱 인사하니까 선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건강하고 예 그런데 니한테 긴 한리학이 있다 뭡니까 만수야 나 교회 다닌다 와 와 얼마나 놀라운 건 몰라요 제가 하나님도 장유조 선배한테 전도를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돕겠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장유조 선배가 주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탁 뽑았지 이렇게 그런데 괜히 저는 기뜩이만 맞았어요 그래서 딱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요구도 먹는 것은 하나님한테 생명체계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라오스에 제가 야구 전파한 거 이만수가 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했다 하나님 저는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장유조 선배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주님을 영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배가 만수야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그런 거야 뭡니까 하니까 내 아들이 목사다 아이고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아들 이름이 장의태입니다 부산에서 목회생활해요 부산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정가하는 입술을 줬습니다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선택은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잠잠하면은 그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직장 생활이나 주부끼리 모이면 동네 반상의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많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미국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미국 이야기 제가 1998년도에 삼성 라이온즈 팀에서 그 때는 짤렸어요 방출 당했습니다 방출 근데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서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제일 침에 갔던 팀이 어디냐 클리블랜드 인디언 팀이었어요 그 팀에 닦았는데 영어도 할 줄 모르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미국 애들은 저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력서를 다 받는 거예요 이만수 대단한 손 오해는 마십시오 그냥 이 사람들이 대단한 손수를 알아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어서 저랑 근데 영어도 못하니까 미국 손수 오면 저는 저리로 가빴어 영어는 못하니까 근데 한날은 운전장 딱 나갔는데 키가 197 나이는 스물살 이놈이 쫓아 어디만 저의 뒤통수를 빡 때리는 겁니다 아들인데 미국에는 아버지 때리네 그거 제가 그랬어요 교회니까 죄송합니다 야 이씨 욕이 욕하니까 이놈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야 미국은 아들이 아버지 때리네 뭐 일나라가 다 있어 에이씨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이렇게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는 키가 195 몸무게가 125 킬로 나이는 20살 이런 거고가요 뒤에서 쫓아오는데 킹콩이 오는 거에요 뿜뿜뿜 그러니까 놀래가 딱 부는데 이 오른쪽 팔로 저의 등을 팍 치는 거에요 3미터 앞에 떨어져어 딱 떨어지니까 스물명 따라오는 선수가 이런 말한다 헤이 브라보 박수치는 겁니다 미국에서 동양인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백인 아니면 흑인인데 이런 멸시를 당하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원숭이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보따리 딱 들고 한국에 돌아가기 위해서 자리 서라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웃는 장 딱 나가니까 선수들이 저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동양인을 보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라는 인재를 이 어린 아이들한테 한번 보이달라고 했어요 저의 실력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기회는 여러 번 옵니다 여러 번 한 번에 오는 과실에 여러 번 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마코란 도미니칸 감독이에요 마코가 저를 불러요 헤이 리 카몬 헤이 리 카몬 불러요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앞에 딱 서면서 와 와인 줄 알아들었어 딱 한데 삼루 작전 코치 나가라 그러죠 저는 손수 생활하다가 코치를 하면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삼루 작전 코치 나갔어요 그런데 처음 나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코리안 스타일로 오케이 했어요 딱 해서 손수 집합 스물명 집합 딱 했어요 야구 영어는 다 영어예요 그래서 제가 스틸 번드 히덴드랑 그러니까 얘들 다 알아들었어 딱 알아들어 가서 제가 삼루 작전 코치 나가서 제가 그랬어요 영어로 이렇게 했어요 레시코 발음 안 좋아요? 얘 다 알아들어 딱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처음으로 코치를 했기 때문에 잘 쳐야 되는데 3회까지 4만타밖에 못 치는 거예요 점수는 0대 0 그런데 미국에는 캠프 때라도 간중이 홈프레티 뒤에 150명이 항상 봐요 딱 보고 있는데 3회까지 제가 레시코 한마디만 하니까 얼마나 지겨워요 한 시간 동안 레시코 이야기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랬습니다 야 가자 안타 치라 하니까 이놈들이 더 못 치는 거야 막 방언인 줄 알고 영어 했다 한국말 하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더 못 치는 거예요 5회까지 0대 0 안타 뭐 4개밖에 못 치고 이러니까 거기서 제가 거기서 제가 봤어야 되는데 이 마코란 감독이 주심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 못 봤습니다 봤어야 되는데 제가 못 보고 딱 6회 되고 7회가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7회가 됐어요 7회 딱 되어서 제가 이랬어요 헤이 렛츠 고 컴 온 베이비 하니깐 주심이 저를 딱 보는 거야 뒤통수가 따뜻해가지고 느낌이 이상해서 나도 모르고 까재미 눈으로 딱 보니까 둘이 눈이 맞춰졌네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딱 보냈는데 눈이 맞춰져가지고 앞으로 봤어요 딱 보는데 또 다시 까짓 눈으로 딱 보니까 주심이 저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저 얼마나 놀랐겠어 정말 왜 오는데 나 영어도 못하는데 왜 오는데 딱 하는데 막 뚝뚝뚝뚝 그러면서 저 앞에 딱 서요 미국 사람 얼마 큽니까 이런데 마스크를 딱 벗는데 땀 왜 벌린다 밑으로 째려보는 거야 저는 우로 째려보고 딱 있는데 6 게라 저보고 퇴장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안 되는 영어로 막 나오는 거야 와 왜 퇴장인데 둘이 막 싸웠어요 한 번 상상해보세요 미국 사람이 영어로 떠들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 떠들어 보니까 150명이 보았던 관중들 일들 뒤로 다 넘어갔봤어요 세계 1개코는 처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있는데 두 번째가 더 과감입니다 두 번째 이란만 유오 크레이지 저보고 미쳤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딱인데 성령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줍니다 만수야 스트레스 풀어라 그래가지고 제요 대한민국 쌍시오도 하고 기억지 다이어서 야 이 시판 개샤 이렇게 욕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사람 처음 보니까 이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근데 외국 사람 한국에 오면 다 알아들어요 여기 외국 사람 많아요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제가 한국말로 욕 다 해보니까 3분 하니까 욕할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마코라는 감독한테 마코 살려주세요 욕하니까 마코가 없어졌어요 마코가 어디 갔나 딱 보니까요 더가 누워서 자지르 미국에는 조금만 웃기는 거 있으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감독도 아니다 그래서 알았다 난 간다 퇴장 가니까 딱 들어왔는데 그때 마코가 막 쫓아나오는 거 막 쫓아나와서 저를 팍 안아서 한다는 말이 엘리 조크다 야 인마 이게 장난으로 보이나 그러면서 둘이 또 싸웠어요 송도 여러분 영어 한마디 못해도 미국 사람하고 이대로 싸웠어요 그거 제가요 막 대한민국 금지를 살리면서 이대로 싸웠어요 막 싸우니까 주심이 이런 말입니다 2에 남았으니까 8에 9에 남았으니까 이해 끝나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알았어 소리 지르면 미친 놈 카니까 소리 안 지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야 딱 있는데 9에까지 0대 0 게임이 끝났어요 보따리 딱 들고 나는 진짜 한국 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있던 숙소로 갔어요 숙소로 가서 옛날 우리 장노님은 아실 거예요 장노님 옛날 여행용 가방이 뭐예요 천으로 돼 있는 게 이만하지요 이래 두 개 가져갔어요 여기에 운동화 스파이크 뭐 책 노트 다였어요 다여가지고 제가 사월을 틀었어요 사월을 딱 틀는데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소천해도 그만큼 안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미국에서 그런 멸시를 당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백을 치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했어요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한테 이런 자존심을 상하는 마음을 주십니까 그리고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 웃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보았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지금까지 성령님부터 세 번 받았습니다 세 번 그래서 오늘 간증 말씀을 그걸로 했습니다 제가 뒤에 스토리도 너무 재밌는 스토리가 봤는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이모의 하나님 하이모 하이모 가발의 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시는 세밀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도 들으신 분입니다 아이들을 키우십니까 아예 뭘 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동등하게 아이 한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는 것이 나를 믿으면 슬퍼하지 마라 제가 영어도 못하면서도 메이지로 올라가면서 제일 클럽하우스에 제 책상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아세요 영어로 영어도 못하는 애가 영어로 딱 적어놨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영어 한마디 못해도 별명이 뭔지 아세요 빅 스마일매 왜 빅스마일 인지 아세요 매질이 코치니까 미국 사람이 딱 와서 제가 코치니까 영어를 잘하느냐고 뭘 막 말해요 그러면 으응 으응 오케이 다 알아들어 그래서 항상 웃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저를 빅스마일맨을 이름 지어줬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눈이 이렇게 쳐진지 아세요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66입니다 안보이죠 왜 웃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항상 웃어요 왜 라오스 가면 어린아이들 아이들 10대 20대밖에 안되요 손잡볼이야 그 애들을 같이 하고 하면 제가 천사가 돼요 아 그렇게 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항상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우리 상남교회가 창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남교회가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